12만 이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50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2월 마감! 오늘은 뭐하죠? 랩핑크 가는데 얼마나 걸린대? 한 30분? 뭐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월 마감! 올라오자마자 저희 우아했는데 약간 둘이서 즐기는 신선 노릇, 말기노릇 거의 왕 된 느낌이죠? 혹시 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 바베큐! 이건 뭘까? 밥 갖고 먹을까? 랩! 랩? 랩? 정말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진짜 날씨만 좀 더 밝았으면 완전 100점이었겠지만 지금도 충분히 굉장히 시원해요. 와 진짜 오기 진짜 잘했어. 오기 진짜 잘했어. 진짜 최고입니다. 생선이 진짜 맛있어? 무슨 느낌이냐면요? 고등어! 진짜 맛있는 고등어를 섭쇠에 입는 느낌? 오케이. 응! 이거는 밥이죠? 이건 밥인데 감자밥 감자밥 느낌?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그냥 오징어예요. 그냥 오징어예요. 대박! 여러분들은 과일을... 과일! 오! 과일을... 준비가 시작합니다. 대박! 대박! 여기 색깔 보여요? 가자! 아! 갑시다. 밑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열대어들이 진짜 너무 많아서 제가 근데 깜빡하고 그... 방수팩을 안 가져와가지고요. 그래서 찍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다. 와... 진짜 이게 여유구나 싶어요. 거의 3년 정도 쉬는 날이 정말 없이 방송과 음악 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여유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을 느끼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끝까지 한번 돌아가 볼게요. 떨어지마 있어.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못 가겠네요. 어떻습니까 뽀현 혹시?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좋아. 여러분 여기 바로 밑에는 열대어들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여기 좀 봐주세요. 뽀현 역시! 다시 일어나면 못생겼어. 오케이. 이거 진짜 너무 재밌네요. 호핑 투어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이빙까지 했어요. 꼭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아셨죠? 진짜 오시면 호핑은 꼭 하세요. 저희는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둘째 날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정말 열대어들도 보고 호핑 투어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진짜 일단은 공기도 공기고 자연도 그렇고 조금 트래픽 때문에 좀 이제 교통체증이 좀 심하긴 한데 그래도 돌아다닐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필리핀 시간으로 지금 8시가 됐어요. 그래서 야시장에 한번 가볼까 하고 있고요. 야시장에서 뭐 맛있는 것도 있을 거고 볼 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야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약간 그래도 좀 약간 예쁜 옷을 입고 한번 영상을 찍고 싶어서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이곳은 수구보 야시장이라고 수구보? 수구보 야시장 수구보 야시장 수구보 야시장이라는 곳인데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데 야시장은 안 보이긴 하네요. 일단 택시가 데려다주긴 했는데 택시가 데려다주는데 베리카인드 필리핀 드라이버가 데려다줬거든요. 야시장 데려달라 그랬는데 그냥 약간 예쁜 조형물들은 있네요. 근데 이게 야시장이 맞는지 도대체 야시장을 찾고 있는데 야시장이 맞아? 한 번 더 물어볼까? 수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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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수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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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하고 있어요. 저희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뭐 근처에 좀 약간 예쁜 그냥 뭐 칵테일 집 있으면 칵테일 한잔하고 들어가시죠 오늘은 대박이죠. 진짜 잘 보셨어요. 저희 지금 펌 왔어요. 펌. 삼미구엘이라는 필리핀에 맛있는 맥주가 있다길래 필리핀에서 파는 맥주가 있다길래 왔습니다. 와 진짜 잘 부른다 근데. 기 완전 죽죠? 와 여러분들 필리핀 펌의 필리핀 전용 맥주 삼미구엘이라는 맥주입니다. 자, cheers. Cheer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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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